물을 달라놓은 왕관에게 오 씨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? 정답! 매력 발산을 위해서 물을 뜨고 뜨고! 머리에 딱 쏟아붓고 섹시 컨셉으로! 급하게 마시면 물 먹다가도 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에다가 나뭇잎이나 꽃잎을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마시게끔 이야 그러면 뭐 정답! 진짜로?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할지 모르니 천천히 드시도록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오 씨의 그 깊은 마음과 지혜로움에 완전히 반하게 됩니다